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대를 만들어볼까요? 자, 모두 이쪽으로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인물을 연결해 여러분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알론조 키하나, 이름 알론조 키하나,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시볼지주님은 빼빼 마르고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두 눈만은 태양을 삼킬 듯 이글를 은퇴하신 후엔 밤이나 낮이나 책을 벗삼아 소위를 하셨는데 그만 책 속에 나오는 세상 인간들의 천인 공로한 작태에 대해 의군으로 가득 차게 되셨답니다. 골똘이 생각에 잠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만 머리가 텅 비게 되는 듯 최정신 같은 누워로 와버리시고 해외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평범한 알론조 키하나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무적의 기사, 라망찬차의 동키 허태로! 공동 organ 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가 최양으로 가득하구나 Nat Hears, Divine portable diary 나 여기 기 빨로 피고 일어서 결투를 정하는 도다 나는 낳았던 기억에 남한 자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나를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나는 상처 나는 상처 거기는 끝까지 따르리 주인님을 보좌하는 사랑스러운 길덕무 들어와 비겁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 세상은 끝났다 신성한 전통의 왕이 올랐으니 정리는 승리가 아니라 나는 낳았던 기억에 남한 자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저의 기사 너희들 세상은 감사합니다.